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워 해상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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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방법이 없나 오늘도 소통방송 요즘에 소통에 부처 노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며 이쁘죠? 배경이 참 이뻐요 심심한 것도 맞아요 심심한 것도 맞아요 저는 지금 요즘에 24살이 되고 나서 매일이 센치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동생들이 차례대로 씻고 있어가지고 다들 화장을 열심히 지우고 있죠 다들 화장을 열심히 지우고 있죠 높아요 많이 살짝 살짝 약간 무서운데 여기가 14층 무서워 1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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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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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으면 쌩얼로 변할 거니까 머리가 살짝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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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어폰 너무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막 매일매일 거의 막 끼는 게 달라요. 제가 이어폰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들고 다녀가지고 뭐 보스 이어폰 쓰고 삼성 이거 이어폰도 그냥 쓰고 뭐 에어팟도 쓰고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lde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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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은 하나도 못하는데. 공부하는데 뭔가 너무 헷갈려. 항상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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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귀걸이 이거 했어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요즘에 요즘에 들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늘 그렇잖아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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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는 가장 큰 가진 학생들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시각 세계는 가장 큰 가진 학교에 따라서 그래도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그게 우울로 이어지면 그게 더 큰일이니까 무서워 벌레가 겁나 커요 나방인데 나방이 무슨 새같이 새같이 커요 우와 짠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셔요 제가 술을 싫어하진..아 싫어하나? 바로 취해요 취하는 것보다 빨개져요 빨개지고 거의 호루유이나 이슬톡톡 한 캔 먹으면 취하죠 많이 늘었어요 두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지긴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노래를 하고 있더니 목이 많이 피곤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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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뛰어난 걸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걸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거대한 걸 만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무엇입니까? 저는 딱히 한 가수를 좋아한 적은 없어요 막 그렇게 저는 백예린 씨 좋아하고 노래를 너무 잘 하시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션에서는 이 노래를 좋아하고 저 뮤지션한테는 저 노래가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딱히 제안을 두지는 않아요 제가 한 번 덹시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약하십시오 아시아 이 소수는 무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정말 그는 조용히 비슷한 것들이 아시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노래에도 항상 팝송 커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팀에서 발라드 같은 거 부를 때 발음 같은 거나 그런 게 많이 좀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. 제가 고쳐나가는 부분이지만. 많은 분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냥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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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웅이한테 라이브 신청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한글자막 한글자막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